방방뜨는 아이돌 스타 비투비와 소녀배우 김소연이 만났습니다. 신곡 집으로 가는 길에서 교복 핏의 정석을 보여준 비투비와 소녀룩의 정석 김소연이 교복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. 교복을 입기엔 어색한 나이. 하지만 누구보다 교복이 잘 어울리는 비투비의 멤버들. 촬영을 앞두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. 메이크업을 봤던 중 갑자기 시작된 육성재의 매너다리에 대한 집착. 하지만 카메라는 육성재의 얼굴이 더 찍고 싶은데요. 계속되는 요구에 찍히고만 매너다리. 성재씨 마음에 드나요? 육성재는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런가 하면 옆에 있던 비투비의 또 다른 멤버 이창섭의 갑작스러운 상황극. 만약에 지퍼가 자석이라면 생각해봤어요. 서로 같은 극이에요. 그러면 밀려나겠죠? 그럼 제가 은광이 형과 같은 극이에요. 어 은광 왔어. 서로 밀리는 거죠. 과연 이 남자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?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좀 해주시고요. 언제 산만했느냐 하듯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비투비. 김소연과 함께 미리 크리스마스를 맞는가 하면 교복을 입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포즈를 선보였는데요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비투비와 김소연. 활발한 활동 이어가시길 바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